네 안녕하세요 맨간척크입니다 10월 4주차 공모주및 실건주 일정정리 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이달은 이익난게 별로 없죠 거의 없는거 같은데 오히려 손해 본게 있고 일단 매도는 안했으니까 손해 본거는 아직 안봤으니까 확정을 안 지었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지금까지 공모 청약으로는 한 30에서 40 정도 이익이 난거 같구요 나머지 쿠폰받거나 이벤트 했던거 한 10에서 20 정도 되면 한 50만원 내외 정도 난거 같은데 4주차 잘 넘겨야 되죠 4주차 잘해야지 5주차 때 수익이 나니까 일단 일정을 보면 월요일 18일날 AT 세미콘 권리 공모회가 있죠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실건받은 금액이 1875원 이었죠 네 2천원 인데 조금 떨어졌죠 금요일날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 뭐 지금 한 6% 정도 위에 있긴 하지만 네 뭐 권리 공매 날 좀 더 추락할 수 있으니까 월요일날 잘 빠져 나오는 거를 목표로 저는 아마 100만원인가 150만원 정도 있는 것 같구요 네 그리고 월요일 하요일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하요일 수요일 GNBS 엔지니어링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리파인 그리고 21일 목요일 엔캠 이렇게 줄줄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를 청약해야 되는지는 본인 판단해야 되겠지만 일단 아이패밀리 SC가 수요일체 결과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공모가도 밴드 하단 저 밑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뭐 이전에 상장했던 뭐 비슷한 CNC라든지 최근에 상장했던 실리콘2 뭐 비슷하죠 화장품 계열이고 수출 뭐 이런 쪽 이래가지고 좀 안 좋은 주식 흐름이 나오니까 공모가 일단 하단에서 결정돼 가지고 하단 아래쪽이니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소액으로도 조금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들어가 볼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GNB 리파인 엔캠 리파인은 권리분석 대행해 주는 뭐 전세야감 대출 뭐 권리분석을 대행해 주는 그런 업체인데 수익이 많이 나죠 3개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수요일체 결과를 보고 컨닝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20일 AT 세미콘 상장이 있고 수요일 20일부터 M10 권리 공매가 있죠 별다른 이슈가 없다고 하면 월요일날 뭐 정도에 법원에서 네 가처분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인용을 할 건지 말 건지 네 결과 나온다고 알려졌고요 뭐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잘 돼야겠죠 여기서 좀 수익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12,600원인데 13,000원에 받았죠 네 실권을 13,000원에 받았고 여기에 20%를 무증을 받았습니다 무증이나 유증 같은 날 권리 공매 및 상장에 이루어지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권리 공매 날 떨어지죠 네 떨어지는데 보통은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는 그때그때 틀려요 또 오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뭐 꼭 떨어진다는 100%가 아닌데 떨어지는 가능성이 떨어진 날이 오른 날 보다는 사실 더 많습니다 네 이전에 경험을 비춰봤을 때는 음 조금은 네 최소한 손실을 맞고 매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이게 신라젠이랑 이렇게 있죠 신라젠이 뭐 기사를 찾아보면 내년 1월 정도에 상장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다 뭐 매출 규모를 맞춰야 된다 뭐 이런 관련 기사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일단은 방법이 유증을 유증 물량을 다 팔고 네 무상을 무증 물량만 갖고 있는 게 방법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신라젠이 나중에 상장한다고 하면은 M2M이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많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투자한 돈만 다 건져내고 무장증자 일부 좀 팔고 나머지 네 투자한 돈만 다 팔고 그 나머지 한 15% 정도 16%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에 갖고 있으면 어 투자한 돈면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전량을 다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아니면 3번은 다 가져가는 거죠 다 가져가지고 네 보안이면 돌아가는 심정으로 네 신라젠이 상장이 되면은 날아가는 거고 상장 안 하고 떨어지면은 네 폭락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일단 저는 어 유증 받은 물량은 다 매도를 하고 무증은 갖고 있을까 그럴 계획인데 일단은 주가를 좀 봐야겠죠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네 아 그리고 18일 19일에 실건주 강스템 바이오테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실건이 11월 8,848주가 났고요 어 18일 19일 월요일 화요일 청약이고 네 환불일은 21일 네 상장은 11월 2일 음 학정가가 3,150원인데 네 주가가 지금 4,140원이죠 한 30% 차이가 있으니까 어 주식시장만 뭐 제도 흐름이 괜찮다 그러면은 뭐 한 20% 정도는 먹을 수가 있죠 이전 상황에 봤을 때는 뭐 실건이 많이 나지 않고 네 청약을 구조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일단 이런 것들은 뭐 네 학정가보다 떨어질 확률이 비교적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뭐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금액이 금액으로 따지면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적겠죠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 시장에 관심이 네 여기와 여기에 여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면은 슬쩍 잊혀진 실건주가 될 확률이 높겠죠 아이패밀리 SC는 모르겠고요 잘 네 그럴 때 적은 돈으로 조금 받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어 그 다음 주 카카오페이 시몬누 청약 있죠 제가 사실 제일 기대되는 건 시몬누입니다 일단 공모 규모도 많고 어 명품을 ODM이죠 네 미국 시장 비중이 굉장히 큰데 어 최근에 뭐 이 시몬누 쪽에서 만드는 그런 명품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명품들이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재고가 없고 팔려 그래도 팔 수도 없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어 코로나 때문에 보복 이슈 그런 예약도 있고요 뭐 쓸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가서 명품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일단 뭐 향후 성장성도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뭐 스웨치 결과가 보고 좋다 그러면은 여기 카카오페이나 어차피 균등만 하면 되니까 여기에 청약을 많이 해야 되고 피코그램은 아마 정수기 업체일 겁니다 저희도 쟤도 이 피코그램 정수기를 제가 쓰는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주에는 IPM1이 뭐 GMB 엔지리언의 리파인 상장이 있고 어 엔캠은 다행히 다행히 11월 1일이죠 상장이 뭐 다 물려 있으면은 외도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네 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권리 공매 할 게 두 건 있으니까 요거는 뭐 적당히 알아서 일단 AT 세미코는 어 저는 뭐 다 팔아 버릴 거고요 네 엔터형 같은 경우에는 음 좀 계속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뭐 진행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어 네 개 청약하는 거는 어 요거 세 개 위주로 네 보면 될 거 같고요 IPM1 SC는 곁다리로 네 그리고 실건주가 있으니까 실건주도 관심을 놓지 않으면은 적은 수량으로도 적은 금액으로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네 정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네 하여튼 다음 주도 준비 잘 하셔가지고 네 청약 및 매매 잘 하시고요 네 뭐 이익을 내가지고 그래도 뭐 한 달에 공모제에서 100에서 100 이상은 만들어 내야죠 이벤트까지 하면은 더 만들어 내야 되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